다같이 한 손 함께 박수 자 다 앞으로 올라오십시오 아유 멀리 강릉에서 오셨어요 네 비행기 탓 물건더 바다갓더 개장몬더 펑트까지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시구요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좀 먼 강원도 강릉시에서 온 안소연이라고 합니다 예쁘게 와주세요 강릉에서 왔어요? 강릉에서 왔어요 네 안시네요 안시네요 어디 안시네요? 수능 안시네요 수능 안시네요 그럼 차지 안정네 네 오전 감정 사례자가 얘기하는거 다 뻥이야 다 거짓말 국민간성 어쩌고저쩌고 다 거짓말 그 대신 그 대신 평택연합회 얘기 나온다던가 평택시 얘기 나온다던가 악단 얘기 나온다던가 우리 공소회장이 나온다 이거는 진짜야 내가 잘해야 내 자리에 또 뭐지 연구사 출연을 받아서 1년 먹고 삽니다 아 이거 그래요 감사합니다 멀리 오셨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?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장윤정의 재 재 재 다 타고 남은 재 아 재 아 재 아 재 아이고 어떻게 나 타면 그래요 우리 멀리 강릉에 오셨으니깐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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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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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